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RH코리아에서 펴낸 스토너인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 문학 애호가들과 심지어 작가들 사이에서도 인생 소설로 자주 꼽히는 명작입니다. 이 책은 1965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을 때 초판 2000부를 채 팔지도 못하고 출간 1년 만에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어느 날 뉴욕의 유명 서점 크로포드 도일의 주인이 절친이던 뉴욕북스 리뷰 편집자에게 스토너를 소개하고 그가 이 책의 가치를 알고 재출간하면서 스토너는 영국 최대 서점 워터스톤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에 처음 출간되었는데요. 이번에 1965년 미국에서 처음 발행되었을 때의 초판본 표지로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쓴 소설인 이 스토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윌리엄 스토너는 새로운 농사법을 배워오라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19살 나이에 미주리대학 농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촌인 진푸드의 집에서 농장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며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의뢰 품게 되는 환상도 낭만도 없이 학교와 집으로 가며 무심한 나날을 보내다 2학년이 되었을 때 필수 과목인 영문학 개론 수업에서 세익스피어의 소네트 한 편을 계기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도교수인 슬론 역시 스토너에게서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업을 잊지 않고 대학에나마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스토너의 부모님은 묵묵한 지지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졸업 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러던 중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교수인 고든과 데이브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스토너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교편을 지킵니다. 데이브는 참전 1년 만에 프랑스에서 전사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학 캠퍼스도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과 교수들로 술롱이고 그러던 어느 날 물리대학장의 집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한 스토너는 이디스라는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녀의 이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되면서 스토너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능한 그녀의 요구에 맞춰주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다 어여쁜 딸 그레이스를 갖게 되고 그레이스와의 행복한 시간을 낙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디스는 그레이스를 교육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녀지간을 갈라놓고 집안의 모든 공간과 부녀의 관계를 그녀 중심으로 조종하고 구속합니다. 그러던 중 스토너는 학생 캐서린을 만나 드디어 진실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들은 비밀리에 서로의 사랑을 이어가지만 학교에서 소문이 돌게 되자 결국 캐서린은 그를 떠나고 스토너는 가정을 지키기로 합니다. 한편 대학총장은 스토너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스토너는 묵묵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문학에 대한 집념을 놓지 않습니다. 대학총장에게도 아내인 이디스에게도 그저 인내하는 태도로 참고 견디며 살아온 스토너 그러다 그는 암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되고 아내와 친구가 집에 있음에도 그 누구도 부르지 않은 채 인생에 대한 자문을 하며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책은 좀 독특합니다. 다른 소설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주인공의 인생 역전 스토리도 없습니다. 문장도 어떤 일깨움을 주려는 현학적인 면도 없고 반전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농부의 아들이 대학 가서 졸업 후 교수가 되고 어느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해낳고 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결국 헤어지고 후에 병들어 죽는 이야기가 다인 책인데요. 그런데도 다 읽고 나면 그 여운의 자리를 쉽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아쉬운 대로 이 책 가운데 윌리엄 스토너가 처음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영문학 강의 부분과 임종을 앞두고 인생을 정리해보는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토너는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창문 하나 없는 자신의 다락방에서 흐릿한 램프 불빛에 눈을 깜빡이며 공부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슬론 교수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다. 다른 강사들의 얼굴이나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처슬론의 얼굴 그의 건조한 목소리 베오 울프나 초서의 어떤 구조를 대수롭지 않게 깎아내리는 말 등은 항상 스토너의 의식의 문턱에 걸려있었다. 그는 영문학 개론 강의를 다른 강의들처럼 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저자들의 이름과 작품 연대와 영향력 등을 모두 외웠는데도 그는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두 번째 시험 결과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교수가 숙제를 내준 작품들을 읽고 또 읽었다. 어찌나 많이 읽었는지 다른 강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그가 책에서 읽는 단어들은 그냥 단어일 뿐 자신이 책을 읽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아처슬론이 수업시간에 한 말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말 속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줄 열쇠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그는 편안히 앉기에는 너무 작은 의자에 딸린 책상 위로 몸을 구부리고 단단한 갈색 피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책상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정신을 집중한 채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하지만 스토노를 비롯한 학생들이 점점 더 필사적으로 주의를 기울일수록 아처슬론은 더욱더 경멸의 빛을 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멸이 분노로 폭발해서 오로지 윌리엄 스토노를 겨냥해 쏟아졌다. 그 주의 학생들은 세익스페어의 희곡 두 편을 읽었고 소네트를 공부하는 것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학생들은 신경이 곤두서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교탁 뒤에 구부정하게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교수와 자신들 사이에 떠도는 긴장감에 반쯤 겁에 질려 있었다. 슬로는 조금 전 73번째 소네트를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지금 그의 눈은 강의실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전혀 즐겁지 않은 미소를 띄고 있었다.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그가 불쑥 이렇게 묻더니 냉정한 표정으로 강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에게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실을 거의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윌버군 윌버군은 대답하지 않았다. 슈미트군 누군가가 기침을 했다. 슬로는 밝게 반짝이는 검은 눈으로 스토노를 바라보았다. 스토노군 이 소네트를 의미가 뭐지? 스토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소네트나 스토노군 14행으로 이루어진 시라는 얘기지. 이런 시의 양식은 틀림없이 자네도 이미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네. 이 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네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언어지. 저자는 윌리엄 세익스피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몇몇 사람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찾아오고 있는 신일세. 그는 잠시 스토노를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변해버린 눈으로 학생들 너머의 어딘가에 막연히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책을 보지 않은 채 다시 시를 읊었다. 단어들을 구성하는 소리와 시의 리듬이 한순간이나마 그 자신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깊고 부드러워졌다. 그대 내게서 계절을 보리 추위에 떠는 나뭇가지에 노란 이파리들이 몇잎 또는 하나도 없는 계절 얼마전 예쁜 새들이 노래했으나 살풍경한 폐허가 된 성가대석을 내게서 그대 그날의 황혼을 보리 석양이 서쪽에서 희미해졌을 때처럼 머지않아 암흑의 밤이 가져갈 황혼 모든 것을 안식에 봉인하는 죽음의 두 번째 자아 그 암흑의 밤이 닥쳐올 황혼을 내게서 그대 그렇게 타는 불꽃의 빛을 보리 양분이 되었던 것과 함께 소진되어 반드시 목숨을 다해야 할 죽음의 침상처럼 젊음이 타고남은 재위의 노인 불꽃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이어진 침묵의 순간에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다 슬론은 이 시를 다시 읊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단조롭게 변했다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슬론의 시선이 윌리엄 스토너에게 되돌아왔다 그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익스피어가 3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네 스토너군 그의 목소리가 들리나 윌리엄 스토너는 자신이 한참 동안 숨을 멈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면서 허파에서 숨이 빠져나갈 때마다 옷이 움직이는 것을 세심하게 인식했다 그는 슬론에게서 시선을 떼어 강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빛이 동료 학생들의 얼굴에 안착해서 마치 그들의 안에서 나온 빛이 어둠에 맞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한 학생이 눈을 깜빡이자 가느다란 그림자 하나가 뺨에 내려앉았다 햇빛이 뺨의 솜털에 붙들려 있었다 스토너는 책상을 꽉 붙들고 있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그 갈색 피부에 감탄하고 뭉뚝한 손끝에 꼭 맞게 손톱을 만들어준 그 복잡한 메커니즘에 감탄했다 작고 작은 정맥과 동맥 속에서 섬세하게 박동하며 손끝에서 온몸으로 불안하게 흐르는 피가 느껴지는 듯했다 슬론이 다시 말했다 세익스피어가 자네에게 뭐라고 하나 스토너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스토너가 내키지 않는 듯 천천히 눈을 들었다 이 이 소네트의 의미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허공을 향해 양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아처슬론의 모습을 찾고 있는 자신의 눈이 흐릿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 소네트의 의미는 그는 다시 말했지만 하려던 말을 끝마칠 수 없었다 슬론이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수업은 이상 그러고 나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몸을 돌려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 늦가을에 쌀사람이 그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창백한 하늘 아래 둥글게 말리거나 비틀려있는 나무들의 벌거벗은 가지가 보였다 수업에 들어가려고 서둘러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학생들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 돌로 포장된 길에 신발이 또각또각 닿는 소리가 들리고 추위에 발각해 변한 채 가벼운 산들바람을 피해 수그린 얼굴들이 보였다 그는 호기심에 차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들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들이 자신과 아주 멀지만 또한 아주 가까운 존재인 것 같았다 그는 이런 느낌을 간직한 채 서둘러 다음 강의에 들어갔다 토양화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필기하고 외워야 할 내용을 불러주는 단조로운 목소리에 맞서 그 느낌을 간직했다 이 강의의 내용을 외우는 고된 과정이 점점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해 2학기에 윌리엄 스토너는 기초교양 강의들을 빼버리고 농과대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철학과 고대 역사의 기초강의 한 개씩과 영문학 강의 두 개를 들었다 여름에 그는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지만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훨씬 더 나이를 먹은 뒤에 그는 학부의 마지막 두 해를 되돌아보며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을 돌아보듯 까마득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의 시간은 익숙하게 흐르지 않고 발작처럼 뚝뚝 끊겨있었다 순간과 순간이 나란히 놓인 것 같으면서도 서로 소외되어 있어서 그는 자신이 시간과 동떨어진 곳에서 고르지 못한 속도로 돌아가는 커다란 디오라마를 보듯이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을 의식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 가끔 그는 거울을 통해 건조한 갈색 머리를 초가지붕처럼 인 길쭉한 얼굴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도드라진 광대뼈를 만져보았다 겉옷 소매 밖으로 몇인치나 삐죽 튀어나온 가느다란 손목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자신이 이렇게 바보같아 보이는지 궁금했다 그에게는 장례 계획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불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푸트의 농장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했지만 1,2학년 때처럼 늦게까지 일하지는 않았다 그는 매일 오후 3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한나절 동안 진푸트와 서리나푸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은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았다 자기만의 시간 중 일부는 푸트의 집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작은 다락방에서 보냈다 하지만 수업과 푸트의 일이 모두 끝난 뒤에는 최대한 자주 학교로 되돌아갔다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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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긴 사각형 모양의 캠퍼스 안뜰을 거닐 때도 있었다 주위에서는 연인들이 서로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며 안뜰을 거닐었다 그는 그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그들에게 말을 거는 일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친밀감을 느꼈다 때로는 안뜰 한복판에 서서 밤이 내려앉은 서늘한 잔디밭에서 불속 솟아오른 제시올 앞에 커다란 다섯 기둥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는 이 기둥들이 원래 대학의 주요 건물이었던 곳의 잔해임을 알고 있었다 그 건물은 오래전 화재로 무너졌다 달빛 속에서 알몸을 드러낸 채 회색을 띈 은빛으로 빛나는 그 순수한 기둥들은 신전이 신을 상징하듯 스토노 자신이 받아들인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는 대학 도서관의 서가들 속에서 수천 권의 책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가죽 천 종이로 된 책들의 퀴퀴한 냄새를 들이마시기도 했다 마치 이국적인 향냄새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그러다 그러다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책을 한 권 꺼내서 커다란 손에 잠시 들고 있었다 아직 낯선 책 등과 표지의 느낌 그의 손길에 전혀 반항하지 않는 종이의 느낌에 손이 찌릿찌릿했다 그러고는 책을 뒤적이며 여기저기에서 한 문단씩 읽어보았다 책장을 넘기는 뻣뻣한 손가락은 이토록 수고스럽게 펼친 책을 서투르게 다루다가 찢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듯이 조심스레 움직였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그리고 이때 생전 처음으로 그는 고독을 느꼈다 밤에 다락방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어두운 방구석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 램프의 불빛이 구석의 어둠에 맞서 너울거렸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이 빛속으로 모여들어 그가 읽던 책에 나오는 상상의 모습들을 펼쳐보였다 그러면 자신이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강의 중에 아처슬론이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과거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한데 모이고 죽은 자들이 그의 앞에 되살아났다 그렇게 과거와 망자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로 흘러들어오면 그는 순간적으로 아주 강렬한 환상을 보았다 자신을 압축해서 집어삼킨 그 환상 속에서 그는 도망칠 길도 도망칠 생각도 없었다 트리스탄과 아름다운 이졸데가 그의 앞을 거닐었다 파올로와 프란체스카가 강렬한 어둠 속에서 빙빙 돌았다 헬레네와 총명한 파리스는 자신들의 행동이 나은 결과 때문에 씁쓸한 표정을 지은 채 어둠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는 이런저런 강의를 함께 듣는 동료 학생들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서 느꼈다 이제는 한 가지 일에 계속 정신을 집중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생각이 흘러가곤 했기 때문에 가끔 정신을 차려보면 자신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엾어요 그레이스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는 다시 정신을 다잡았다 아버지가 가엾어요 편안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해 본 뒤 입을 열었다 그랬지 하지만 나도 편안한 삶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엄마와 제가 우리 둘 다 아버지를 실망시켰죠 그는 딸을 만지려는 듯이 손을 들어 올렸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가 흐릿한 열정을 담아 말했다 넌 절대로 그는 더 말을 잇고 싶었다 딸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을 잇을 수가 없었다 눈을 감자 정신이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갖가지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북적거리다가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었다 클레어몬트의 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디스가 보였다 파란 드레스와 가느다란 손가락과 부드럽게 미소짓던 하얗고 섬세한 얼굴 그리고 매 순간이 달콤하고 놀랍다는 듯 열성을 띠던 연한 푸른색 눈 네 어머니는 네 어머니가 항상 그렇지는 그녀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모습 속에서 한때 소녀였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옛날부터 항상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넌 아주 예쁜 아이였어 그의 귀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는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빛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빙빙 돌다가 형체를 갖추더니 딸의 얼굴로 변했다 주름이 지고 우울하고 걱정 때문에 초췌해진 얼굴이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서재에서 기억하니 내가 일할 때 네가 내 옆에 앉아있곤 했지 너는 아주 조용했고 빛이 빛이 책상에 스탠드블빛이 책이나 그림에 아이답게 푹 빠져있는 그레이스의 작은 얼굴에 흡수되어 그 매끈한 살같이 방의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다 멀리서 아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렇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아이의 지금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랬어 넌 항상 거기 있었다 좀 쉬세요 그레이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다음날 그녀는 아래층의 아버지에게 내려와 며칠 동안 세인트 루이스에 다녀와야겠다는 이야기와 그 밖의 이야기를 단조롭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레이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붉게 충혈된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레이스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다 그는 이제 그레이스를 다시 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레이스가 떠난 뒤 조급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들이 가끔 있었다 별로 여행을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여행을 떠나는 순간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모든 여행자가 그렇듯이 그도 떠나기 전에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걷지도 못할 만큼 최악해져서 밤이나 낮이나 그 자그마한 뒷방에만 머물렀다 그가 책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 그가 원하는 책들을 이디스가 가져와서 좁은 침대 옆 탁자에 놓아주었다 그래야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책의 손을 뻗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책을 거의 읽지 않았지만 책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이디스를 시켜 모든 창문의 커튼을 열게 했다 뜨겁게 이글거리는 오후의 햇빛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비쳐들 때도 그는 커튼을 닫지 못하게 했다 가끔 이디스가 그의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 옆에 앉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야기 캠퍼스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 이야기 해체된 옛 건물 이야기 화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 새삼 고요한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다 그 조용한 분위기는 사랑이 시작될 때와 비슷했다 스토너는 굳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용서하고 자신들의 삶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지 생각하는 일에 빠져 있었다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아도 후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햇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주름 없는 젊은 얼굴처럼 보였다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무정한 생각을 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아주 먼 거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의 손이 이불 위를 움직여 그녀의 손에 가닿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 뒤 그는 스르르 선잠이 들었다 진정제를 복용하고 있는데도 그의 머리는 여전히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서 그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가 그 머리를 사로잡아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통증이 갑자기 다급하게 몰려오는 바람에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그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침대보를 움켜쥐고 있던 양손을 힘들게 풀어서 협탁을 향해 꾸준히 움직였다 그렇게 알약을 여러 알 꺼내서 입에 넣은 뒤 약간의 물을 삼켰다 이마에 식은땀이 솟았다 그는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고든의 목소리인가 그의 귀가 몸을 벗어나 구름처럼 몸위를 어른거리며 아주 민감하게 소리들을 전달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단어들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단어들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확신도 없었지만 그의 머리는 상처입은 짐승처럼 사납게 덤벼들었다 그래서 그는 냉혹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그는 우정을 원했다 자신을 인류의 이론으로 붙잡아줄 친밀한 우정 그에게는 두 친구가 있었지만 한 명은 그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에 무의미한 죽음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저 멀리 산자들의 세상으로 물러나서 그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결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열정이 죽어버렸다 그는 사랑을 원했으며 실제로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고 가능성이라는 혼돈 속으로 보내버렸다 캐서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캐서린 그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지만 거의 평생 동안 무심한 교사였음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는 온전한 순수성 성실성을 꿈꿨다 하지만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몰려드는 시시한 일들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는 지혜를 생각했지만 오랜 세월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무지였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는 생각했다 또 뭐가 있지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눈을 뜨니 사방이 어두웠다 그는 창밖에 하늘을 보았다 진한 검푸른색 공간 구름 속에서 가느다란 달빛이 보였다 아주 늦은 시간인 것 같았다 밝은 오후의 햇빛 속에서 고든과 이디스가 옆에 서있던 것이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나 그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몸과 함께 머리도 틀림없이 쇠약해졌다는 사실은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깨닫게 될 줄은 몰랐다 몸은 강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항상 계속 살아가려고 하지 목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보이더니 통증이 오락가락 했다 이디스의 얼굴이 위에서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미소짓는 것을 느꼈다 가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침착하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이디스의 손이 그의 몸을 오가며 씻겨주는 것이 느껴졌다 이디스에게 다시 아이가 생겼군 그는 생각했다 이제야 이제야 저 사람이 돌봐줄 수 있는 아이가 생겼어 그녀에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넌 보이는 파란 파란 하늘과 눈부신 태양 가장자리를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손을 움직여 보았더니 몸속에 묘한 힘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공기 중에서 흘러들어온 것 같았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통증이 없었다 숨을 쉴 때마다 기운이 더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살같이 찌릿찌릿 했다 얼굴에 닿는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침대 옆에 벽에 등을 기댄 채 반쯤 앉은 자세를 취했다 이제 문 밖의 모습이 보였다 긴 잠을 자고 일어나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늦 또는 초여름 풍경을 보니 아무래도 초여름이지 싶었다 뒷마당에 커다란 늦봄 또는 초여름 풍경을 보니 아무래도 초여름이지 싶었다 뒷마당에 커다란 느름나무 이파리들이 풍요롭게 반짝였다 그 느름나무 그늘은 그도 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깊이와 서늘함을 담고 있었다 공기가 진하게 느껴졌다 풀과 이파리와 꽃의 향기로운 냄새에 묵직함이 잔뜩 섞여서 그 향기들을 허공에 묶어두고 있었다 그는 다시 숨을 들이쉬었다 깊숙이 긁히는 것 같은 자신의 숨소리가 들리고 여름의 달콤함이 허파 속에 쌓이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그 들숨과 함께 자신의 안쪽 깊숙한 곳 어딘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 움직임은 뭔가를 멈추게 하고 그의 머리를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해버렸다 하지만 이내 그 느낌이 사라졌다 그는 생각했다 그래 이런 느낌이구나 이디스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그녀를 부르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죽음은 이기적이야 그는 생각했다 죽어가는 사람은 혼자만의 순간을 원하지 아이들처럼 그는 다시 숨을 쉬었지만 그의 몸 안에서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느껴졌다 자신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지식 같은 것을 세상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이냐 느긋해도 될 것 같았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리자 그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학생들 몇 명이 뒷마당 잔디밭을 가로질렀다 어딘가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모두 세쌍이었다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은 팔다리가 길었으며 가벼운 여름옷을 입은 모습이 우아했다 남학생들은 즐겁고 경이로운 표정으로 여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잔디밭에 거의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걸었다 그래서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다 그는 시야를 점점 벗어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한 여름날 오후에 어딘가 멀리서 아무것도 모른 채 터뜨리는 웃음소리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기쁨 같은 것이 몰려왔다 여름의 산들바람에 실려온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실패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잘 것 없어 보였다 그의 인생과 비교하면 가치 없는 생각이었다 그의 의식 가장자리에 뭔가가 모이는 것이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좀 더 생생해지려고 힘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자신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원한다면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그의 것이었다 주의가 부드러워지더니 팔다리에 나른함이 조금씩 밀려들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갑작스레 강렬하게 그를 덮쳤다 그 힘이 느껴졌다 그는 그 자신이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협탁 위에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은 책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잠시 손으로 책들을 만지작거렸다 가늘어진 손가락 관절의 섬세한 움직임이 놀라웠다 그 안에 힘이 느껴져서 그는 탁자 위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책 더미에서 손가락으로 책 한 권을 뽑아냈다 그가 찾고 있던 그 자신의 책이었다 손에 그 책을 쥔 그는 오랫동안 색이 바래고 다른 친숙한 빨간색 표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 책이 망각 속에 묻혔다는 사실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 책의 가치에 대한 의무는 거의 하찮게 보였다 흐릿하게 바랜 그 활자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이란 환상은 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작은 일부가 정말로 그 안에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펼쳤다 그와 동시에 그 책은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장을 펄럭펄럭 넘기며 짜릿함을 느꼈다 마치 책장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짜릿한 느낌은 손가락을 타고 올라와 그의 살과 뼈를 훑었다 그는 그것을 어렴풋이 의식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를 가둬주기를 공포와 비슷한 그 옛날의 설렘이 그를 지금 이 자리에 고정시켜주기를 기다렸다 창밖을 지나가는 햇빛이 책장을 비췄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쓰인 글자들을 볼 수 없었다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자 책이 고요히 정지한 그의 몸위를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빨리 움직여서 방의 침묵 속으로 떨어졌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내용만으로는 윌리엄 스토너의 삶에 대해 단정돼서 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이 책을 본 사람들은 그의 삶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며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부당하고 집요하게 그를 파멸시키려는 총장 로맥스에게 큰소리 한번 못 치며 그저 매순간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윌리엄 스토너 학자로서도 명성을 떨친 것도 아니고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대단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도 그를 지켜주는 이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부당한 것에도 빼앗긴 것에도 저항 없이 계속 참기만 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은 불행한 것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구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어느 정도 애정도 있었고 그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실히 준비하고 이를 낙으로 살아온 인생이니 그의 삶은 훌륭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그의 삶의 태도에서 오히려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스토너처럼 비범하진 않아도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고 뚝심 있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대단하다 할 얘기거리 없이 무채색으로 그려낸 그의 삶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 전체를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